요즘 아빠는 뭐 하시길래 통 보이질 않네? 모르겠다 무슨 쿵쿵인지. 뒤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게 뭐야. 아니 뭐 할 일이 있으시겠죠. 할 일은 뭔 할 일. 참 엄마 이번에 바자에 내놓을 목걸이 골라놨다고 하지 않았어? 어 그랬지. 아 잘됐다. 옮기면 가져가. 속옷만 두고 금방 나갈 거야. 속옷은 챙겨나가야지. 당신 아직도 최영애랑 연락하고 다녔어? 무슨. 당신 미쳤구나. 이제 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대놓고 바람을 피겠다. 여보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그럼 이건 뭐야? 오해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걸어볼까? 여보. 절로 안 가? 절로 비켜. 어디서. 아니 하지 마라. 비켜. 하지 마. 꼴배기 싫으니까 나가. 그렇게 최영애가 좋으면 그 여자하고 살림을 새로 차려든지 나가라고. 아니 여보. 어딜 맞자 어딜. 어허허헉 ellien 내 발 prostu 쩍궈줘. 어허헉 아허헉 잘 어허헉 엄마, 이거! 여보... 아빠, 엄마 말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쩐지 요즘 맨날 뭐하고 다니나 했어 그래서 한 대니지 채영이랑 뒤로 그러고 다닌 거냐?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 기어들어 올 생각하지 마 이제 끝이야! 아이고, 이런 못난 놈미 이 놈 이거 당해도 싸 당장 나가, 나가라고! 아이, 장모님, 장모님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혁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아니요 아버지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핸드폰은 왜? 잠깐만요 왜 그러는데 왜 그래, 전화? 보세요 제 연락처에도 최영애란 이름이 있죠? 제 핸드폰과 아버지 핸드폰에 모두 최영애가 있어요 이 최영애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최영애일까요? 어? 이게 뭐라는 거야?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죠, 최근에 그런데 그 잘못 때문에 저지르지 않는 다른 잘못까지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의심과 편견 때문인데요 자, 왜 저와 아버지 핸드폰에 똑같은 최영애란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버지는 사실 얼마 전부터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 37주년 기념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 기획을 제가 도와드렸는데 여기가 그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예약한 레스토랑이고 그 매니저 명함입니다 그 매니저 이름이 뭐죠? 형? 매니저 최영애? 이름이 최영애인데?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지난 며칠 동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이벤트를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해했나보네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꺾어서 미안 진작 말하지 너도 참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는데 무슨 말을 해요 너무해 정말로 정말로 이야, 막내처럼 다시 봤네 변호사는 내가 아니라 막내처럼이 해야겠어 변론 너무 잘하던데 논리정연하고 감동적이고 원래 우리 집안이 똑똑하잖아 나보고도 몰라? 알지 당신을 보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진짜 오늘 준영이가 다시 보이긴 하더라 막내라 어리게만 봤는데 그러게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줄 알더라니까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지난 며칠 동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이벤트를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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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제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고. 영애, 잘 살아. 꼭 행복해야 돼. 나도 치매다, 치매. 어떻게 이름을 이대로 저장을... 아휴, 진짜 거기로 갈 뻔했네.